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심히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허무하고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다른 이는 말합니다 끈기가 없는 아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같은 잣대로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들의 수많은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이토록 다양한 색과 웃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준다면 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꿈은 저마다의 색 표정 모양 시선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다양한 꿈들을 위한 나만의 선택 CNC 미술학원